안녕하세요 드러머 최봉입니다.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캐노퍼스의 네오빈티지 60라는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엔비 61 모델은 60년대의 빈티지한 재즈 드럼 사운드를 재현하는 모델이구요. 드럼 구성은 베이스는 18x14 그리고 플러일 탐은 14x14, 마운틴 탐은 12x8 그리고 스내드럼은 14x6x7, 모두 메이플쉘입니다. 드럼 장 Sé Vu 사운드의 시작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드럼이란 어느 공간에 가져가도 그 울림에 잘 어우러지고 드럼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뚜렷한 개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사운드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드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플레임과 저희 사운드에 부합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드럼이라고 생각합니다. 캐노퍼스 MB-60 모델을 사용하게 된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.